요즘 연습경기를 하는 빈도가 평소보다 적지만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더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유니콕 윈민턴님과의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상황들이 많이 나와 저도 경기 중에 놀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국차! 운동 좀 했다고 좋아졌다. 운동! 안녕하세요! 와요? 통에서 왔어요? 수고하십시오! 수고하셨었는데, 수고하십시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미안 숨이 나 2인이야 진짜 2인이야 가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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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았어 그럼 그거 딱 정보하지 아 수리 감사합니다 수리 가벼이 그냥 안쪽으로 해야 돼 안쪽으로 아 보였는데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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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벼이 가벼이 이상한 노력은 해야겠다 구슬이 구슬이 한 번 가벼이 가벼이 아 직선으로 갔다 뭐해라구요 화이트 천천히 천천히 알겠습니다 픽스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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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그렇지 앞에 있어 앞에 앞에 직선 봐 직선 봐 형 들어가 쉐이 내가 붙였는데 형님 들어가도 돼 아 제가 들어가도 돼 알겠습니다 형이 뒷사라 하는거야 형이 뒷사라 하는거야 형이 뒷사라 하는거 형 까먹었어. 3,7,1 3,7,1 오케이 엉덩이 잘했어. 엉덩이 다시 들어오게 니가 나, 내 엉덩이 칠 내 엉덩이 왜 이렇게 치고 나오냐 빠지는거 봐 이렇게 때려면 안돼 니가 천천히 공을 천천히 쳐야지 진짜 이렇게 때려면 클리어 낫죠? 차라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웃이야 아웃 네 형님 하고 네 오케이 아니 이거 원래 내가 대강 언더로 바로 가야되는데 진짜 원래 내가 하눔플레이 그대로 줄게 알겠습니다 진짜 하눔플레이로 선수들끼를 할래 지금 직선 봐 직선 봐 감사합니다 타이브제로 나 동그랗게 아 시합도 한번 하고싶다 세번째로 감사합니다. 그거 가운데 할 때 가운데 가운데때로 열도 올려버려 형이 가지고 A자로 왔네 원에 있습니다 원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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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미안 미안 됐어 괜찮습니다 라인 2 풋볼 2 라인 바이러스 라인 라인 대강 나갈 생각에서 대강 나갈 생각에서 대강 형이 내가 이렇게 떼냐 이렇게 나가면 떼냐 이 언더보호 판단을 이 언더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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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하나 까지 나만 안에 음 공격 공격 진정 아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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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업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나 나이스 꼭꼬나왔어 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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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요철 아 또있어 야 장난치면 또있어 무조건 걸려 오우 투투파이브 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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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숨이 없어서 고거 눌려 무쇼 무쇼 인 인 인이라고 야 인아니야? 야 거짓말하네 좀 웃으면서 하고 있네 무겁지 야야야야 야야야야 왜그냥 야야야야야 왜그냥 수삼 아 수삼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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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갑니다. 제로포입니다. 맵다 후려받았다. 동호인들은 이렇게 압박이잖아. 네. 당황합니다. 증간법 어차피 와봐. 내가 다 땀다. 지금 그럼 제가 때리면 안됐었죠. 제가 준비가 안됐었죠. 형 빠질 생각처럼. 플레이를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해야된거야. 네네. 준비. 직선만 봐. 아 안와. 많이 많이. 준비. 아 준비 빨리. 치면 안돼. 준비하라고. 준작하면 치면 안돼. 조동연. 왜요. 안 들었을거야. 1위. 7위. 5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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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를. 들어가면서. 오케이. 2위. 네. 수석이. 들어가려면 호스를 어디 때려도 되겠고. 방금 여기다가 들어갔는데. 어, 덮어봤지 몇 투 몇이야? 나인 투 들어가면서 천천히 그렇지 앞에, 앞에 아, 미안, 미안 죄송해요 제가 가져올게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빠지는 거 같아 너무 붙어있어, 뒤로 가 아, 미치겠네 속 터진다, 속 터져 그냥 춘다 했지 oc 먼저 쑨 피니 DY entrepreneur 저거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때리는건데 자 포인트 지금 헤팅할테니까 긁어도 가운데에 있는 쪽이야 네네 무조건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아 시끄러워 알았어요 아까 쏘였어 두 개나 받았다 썼습니다 형님 썼습니다 형님 자 가자 감사합니다 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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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유철